이번 동작은 하드롤입니다. 이 동작은 대각선 패턴에서 힙 신전과 함께 코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. 운동 자세를 취해보겠습니다. 다리는 펴 등을 바닥에 대고 머리 위로 손을 뻗고 눕습니다. 대각선 패턴으로 팔꿈치와 무릎을 교차해 구부리고 복부 중앙에서 만나 밀착시킵니다. 무릎이 굽혀진 방향으로 머리를 먼저 돌리며 옆으로 구릅니다. 옆으로 돌았을 때 전왕과 허벅지 바깥쪽이 바닥과 밀착시킵니다. 그 이후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. 10회 반복 후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